루페가 신세계라면 이것을 더하면 경이롭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제가 왔거든요. 이 경이로워지는 비법이 뭔가요? 잘 들으셨네요. 일단 시술하시는 분들이 루페를 착용하시면 정말 이런 세상에 있었다니? 라고 일단 놀라시고 여기다 이 옵션을 더하면 정말 경이롭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반응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루페와 루페 라이트가 만나면 아주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작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루페 라이트면 조명인가요? 네, 루페 라이트 개인 조명이에요. 루페에 올라가는 조명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메디칼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이나 집도를 많이 하실 때 조명에 항상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형등이나 조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시술하는 분이 움직임에 따라서 조명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 조명화 되어 있는 게 루페 조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문가들이 조명에 대한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이렇게 개인 조명이 있으면 정말 내 시선에 딱 맞는 그런 조명을 딱 장착하고 시술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루페 조명, 개인 조명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장점이 많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조명을 사용하시다가 안 하시면 너무 불편하시고 또 안 하시다가 하시면 너무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옵션이지만 처음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추후에라도 루펠 하신 후에 이제 몇 년 후에라도 루펠 라이트를 꼭 찾게 되시더라고요. 그럼 이 조명은 한 가지 종류인가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라이트도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무선 라이트와 유선 라이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선부터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유선. 사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종류의 유선 라이트도 있지만 저희 JTL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배터리 팩이 있고요. 선이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루페에 얹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선이 있으니까 좀 선으로 인한 불편한 부분이 발생하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유선은 이런 구조예요. 유선의 가장 큰 장점은 조도가 높다. 그리고 배터리 팩 파워가 충분하기 때문에 장시간 진료하실 때 한 5시간 이상, 10시간까지도 루페 라이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럴만 얹어지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선으로 선택했을 때는 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5시간 이상의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선을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 무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실 유선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게 아마 좀 이전까지의 장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워진 왜냐하면 지금은 무선 라이트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라이트의 경우는 그동안의 무선 라이트들과 견주었을 때 대부분의 단점을 좀 많이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배럴의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게끔 되어 있고요. 배터리 팩 자체가 굉장히 얇고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오! 진짜 가벼워요! 너무 가벼운데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 그래서 바로 얹어도 안경에 착용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배터리 팩의 용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배터리 팩을 바로 교환하시면 연속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팩이 3개로 교환하시면서 거의 유선 이상으로 사용하셔도 그렇게 불편함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선이지만 우리 JTL의 무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교환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도 가능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완충하고 이제 조도, 제일 높은 조도가 3만 5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유선 라이트들이 3만에서 4만 정도가 평균이었고 지금 3만 5천 정도 이상이 나온다면 수술하실 때 개인 조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존의 무선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간단하게 배터리들 탈부착하면서 또 그 장시간 수술을 하시는 것도 지장 없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정말 신상품이니만큼 좀 스마트한 그런 제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JTL에 대해서 또 JTL의 루페, 루페의 조명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루페를 이제 취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오늘 이제 문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이 있거나 더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기에 저희 홈페이지나 스토어 링크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루페 리니로 활동한 허서윤이고요. 네, 저는 메디플러스의 이준택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